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를 원하는 경우 국세청 홈텍스 접속이 필요합니다. 홈텍스 로그인 시 과세대상 물건 정보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시는 경우 과세대상 물건과 합산 배제 신고 물건이 조회되므로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텍스 초기 화면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 후 공동금융인증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 중앙에 공동금융인증서라는 창이 뜨면 버튼을 클릭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홈페이지 상단 신고 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 납부 화면 우측에 세금 신고 메뉴의 하위 메뉴인 종합부동산세를 클릭합니다. 12월 정기신고를 위해 정기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기신고 시 종합부동산세 신고와 동시에 합산 배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서식 첫 번째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납세자 구분의 개인 또는 사업자가 자동으로 선택되어지고 해당 번호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 정보에 맞는 납세자의 기본 주소와 상세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내용이 맞을 경우 신고 정보의 신고 구분이 정기신고로 나타나게 됩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상세 주소 등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합니다. 부과고지 세목인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가 정기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유를 반드시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면 아래의 신고 정보 항목에서 신고 유형을 선택합니다. 개인인 경우 1세대 1주택의 해당 여부 및 특례 적용 여부를 법인인 경우 법인 주택분 적용 세율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유한 주택의 전체 상세 내역을 보여주는 소유주택 명세 화면입니다. 과세 대상 물건이 자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해당 부동산 명세는 기존에 부과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자료를 기초로 생성된 것이므로 부동산 소재지 등 물건 정보는 이미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기존 과세 물건의 부동산 소재지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물건을 삭제하신 후 개별 입력으로 물건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주택분 과세 대상 물건을 임대주택 또는 사원용 주택으로 합산 배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된 자료 목록 중 임대주택 합산 배제 신고를 하고자 하는 물건에 체크 표시합니다. 상단에 임대주택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소유주택 목록의 이동 상태 항목에 임대주택 이동으로 표시됩니다. 목록 상단에 저장을 클릭하면 해당 물건이 임대주택 합산 배제로 이동됩니다. 다음으로 사원용 주택 등 합산 배제 신고를 하고자 하는 물건을 선택합니다. 상단에 사원용 주택 등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소유주택 목록의 이동 상태 항목에 사원주택 이동으로 표시됩니다. 목록 상단에 저장을 클릭하면 해당 물건이 사원용 주택의 합산 배제로 이동됩니다. 만일 물건별 선택 내용이 잘못된 경우에는 화면 상단에 초기화 버튼을 클릭하면 과세 대상이 된 전체 주택 물건 명세가 나타납니다. 만약 과세 대상 물건을 추가로 입력하고자 하시는 경우 개별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입력이 가능합니다. 개별 입력 기능을 통해 직접 물건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주택 소재지를 입력하기 위해 부동산 소재지의 주소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도로명 주소 조회 또 집원 주소로 도로명 주소 조회 항목을 통해 해당 주소지를 조회 및 선택합니다. 나머지 번지와 호 건물명을 입력합니다. 해당 주택이 과세 기준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조정 대상 지역 여부란에 Y로 표시됩니다. 건물 및 부속 토지 관련 취득 일자, 취득 원인, 총 면적, 과세 면적 등을 입력합니다. 아래 해당 연도와 직전 연도의 주택 및 토지의 시가 표준액 및 주택 공시가격, 재산세액을 입력합니다. 전체 상속분 주택 공시가격 입력창은 해당 주택의 취득 원인이 상속인 경우 활성화되며 사망자가 보유하고 있어 상속이 이루어진 해당 주택에 전체 상속 지분 상당액을 입력합니다. 모두 입력하셨다면 입력 완료를 클릭합니다. 만약 오류 사항이 있다면 메시지의 알림에 따라 오류 사항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오류 없이 추가가 완료되면 소유주택 상세 내역의 목록에 물건이 추가됩니다. 수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이동 버튼이나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를 클릭하여 합산배제 추가 물건이 추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 합산배제 변동 신고 주택 목록에 있을 경우 물건을 선택 후 행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동된 물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상태 표시줄에 오류라는 문구가 나타납니다. 합산배제 및 변동 신고 주택 목록에서 상태의 오류 항목을 정정하기 위하여 해당 물건을 선택하여 더블클릭합니다. 임대주택 합산배제 물건 입력을 위한 화면이 나타나면 해당 물건에 대한 임대 구분, 취득 사유, 주택 구분, 주택 공시 가격, 임대 개시일, 공공임대 여부 등 물건 정보에 맞는 내용을 입력합니다. 등록 사항 항목에 시·군·구 등록번호의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시·군·구 등록번호 입력 화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한 시·군·구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등록번호 앞자리가 조회되며 등록번호의 뒷자리만 입력하면 됩니다. 등록일을 입력하고 세무서 사업자 등록번호와 등록일, 신청일 등을 입력합니다.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일 입력 항목에 오류가 있으면 오류 사항이 자동으로 체크되어 오류 확인 창이 뜨며 웹페이지 메시지를 참고하여 오류 사항을 수정합니다. 수정 후에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합산배제 변동 신고 주택 목록으로 돌아와 수록하기를 클릭합니다. 상태 표시줄의 메시지가 사라지면 오류 없이 정상적으로 수정 완료된 것입니다. 만약 합산배제 신고 대상 물건이 아닌 부동산이 수록된 경우 해당 자료를 체크하고 상단의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합산배제 물건에서 삭제됩니다. 해당 물건이 당초 소유 주택 전체 상세 내역에서 이동된 자료라면 합산배제 신고 대상에서 삭제하는 경우 다시 소유 주택 전체 상세 내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원용 주택으로 이동했던 물건을 수정하기 위해 좌측 메뉴에서 사원용 주택 등 합산배제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사원용 주택 등 합산배제 입력 화면입니다. 상태 표시줄에 오류로 표기된 물건을 더블 클릭하여 양식에 맞춰 수정합니다. 사원용 주택 등 합산배제 물건 입력 화면에 창이 나타나면 주택 유형과 함께 허가 구분, 사업 계획 승인일, 세무서 사업자 등록번호 등록일 등 주택 유형에 따른 기재 사항을 입력합니다.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 또는 수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 사항이 수록됩니다. 주택이 관련되어 과세 물건을 수록하고 과세 물건의 내용을 임대 주택이나 사원용 주택으로 정상적으로 이동하여 오류까지 수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물건 입력 및 합산배제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신고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에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종합합산 토지 명세가 나타납니다. 토지는 상단에 관할 시·군구 합산 내역이 조회되며 각 시·군구별 명세를 더블 클릭하면 하단에 상세 내역이 조회됩니다. 주택과 마찬가지로 토지 또한 기·부과된 행안부 재산세 과세 자료를 기초로 생성된 것이므로 종부세 과세 대상 물건의 부동산 소재지 등 임의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기존 과세 물건의 부동산 소재지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물건을 삭제한 후 개별 입력으로 물건을 추가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 중에 물건의 과세 유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 토지 상세 내역에서 해당 물건을 선택하고 별도 합산 이동 또는 주택 신축 이동을 클릭하여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종합합산 토지를 별도 합산 토지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 물건을 선택하여 별도 합산 이동을 클릭합니다. 저장을 클릭합니다. 마찬가지로 종합합산 토지의 과세 유형을 주택 신축형 토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물건을 선택하고 주택 신축 이동을 클릭합니다. 저장하기를 클릭합니다. 주택 신축형 토지로 이동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종합합산 토지에 대하여 합산 배제와 동일하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관계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한 물건이 별도 합산 및 주택 신축형 토지 등으로 이동하면 상단에 시·군·구 합산 내역에 부과된 재산세액의 금액이 0으로 바뀌는데 물건 변동으로 인해 변경되는 부과된 재산세액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확인 후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수록하기 또는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추가적인 과세 물건 토지를 입력해야 한다면 개별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별도의 창이 뜨면 별도 창에 있는 공백란에 직접 물건의 정보를 입력한 후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 완료 후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야 추가 물건으로 등록됩니다. 이때 추가된 토지로 인해 과세 물건이 변동되는 경우 시·군·구별 조회 내역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반드시 입력 후 수록하기 또는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록하신 후 종합합산 토지에서 이동했던 신축용 토지와 별도 합산 토지의 내용이 올바르게 들어갔는지 여부는 왼쪽 상단의 메뉴바를 클릭하여 확인이 가능하고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 있을 경우 상태 표시줄에 오류라는 문구가 생기게 됩니다. 별도 합산 토지를 더 추가하고 싶으시면 별도 합산 메뉴에서 개별 입력을 버튼을 통해 추가하시면 되며 종합합산 토지와 마찬가지로 별도 합산 토지 과세 물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조회 내역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별도로 확인하여 반드시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다른 메뉴로 이동하실 때에는 상태 표시줄에 아무런 표시가 없을 때 이동하셔야 합니다. 이로써 주택 및 토지의 종합합산, 별도 합산에 대한 과세 대상 물건이 정확하게 입력되었다면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신고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서의 오류 페이지로 이동하여 수정이 가능하며 신고서의 오류가 수정되지 않으면 신고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화면입니다.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화면 아래에 신고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접수증 화면이 나타나면 접수 결과가 정상인지 확인 후 아래로 이동하여 확인하였습니다 항목에 체크한 후 닫기를 클릭합니다. 신고내역 조회 접수증 납부서에서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신고내역이 조회되고 입력한 내역에 대한 상세 정보가 나타나며 납부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물건 1천 건 미만을 보유한 납세자의 2022년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를 위한 홈텍스 전자신고 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